사이보그 사이배내를 기계몽과 결합시키는데 그 과정을 영화에서는 전뇌화라고 부른다. 전뇌화를 하면 다른 네트워크, 인터넷과도 통신이 가능해지며 목뒤에 네트워크와 결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여기에 코드를 꽂으면 통신시설과 결합되고 다른 전뇌의 해킹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하다.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은 쿠사나기 소령이라는 특수공작원으로 애니메이션에는 당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형사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일을 만든다. 쿠사나기 또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한 존재로서 뇌조차 전뇌화된 자신에게 정신이라 할만한 것이 있는지를 고민한다. 인간의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이 영화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쿠사나기는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사이보그인 자신도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얼굴과 목소리, 눈 뜰 때 응시하는 손, 어릴 때 기억, 미래에 대한 예감, 방대한 정보, 넓은 네트워크 등등. 그녀는 이런 것들 전부가 사이보그인 자신의 일부이면서 자신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자신과 같은 사이보그도 인간만큼 복잡하게 자기 조직화 과정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악당 인형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온전한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정보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망명이라니! 인형사는 프로그램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인간도 결국 DNA 속에 있는 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매개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도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이다. 생명체의 본질이 정보의 집합체인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자신이 맺는 여러 관계에 있는가? 영화에서는 이 두 대립된 입장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교차된다. 액션은 화려하고 던지는 질문은 철학적으로 심오한 영화라 하겠다.